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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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 시간에 중국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경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말의 관상도 보고 말에 대한 병증, 사유법, 교배 등등 소 말에 대해서는 중국사람들이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 책들을 썼는데요 그 책을 전번 시간에 못 찾아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렸고 오늘은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그림들과 함께 이렇게 말의 여러 가지 병증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관상 보는 법도 있고요 말에 대한 침짜리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 못지않게 해 보십시오 이게 다 말에 대한 침짜리들이거든요 이걸 아마 말이 병났을 때 사람처럼 침을 나가지고 고쳤던 모양 그러니까 중국은 외과 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주로 침으로 아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인간과 비슷할 정도로 읽어보십시오 이게 말 침짜리니 뭐 부위별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 굉장히 정밀해요 뭐 사람 혈자리 못지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혈자리 못지않아요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빽빽하게 말의 혈자리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침도 놓고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이것들을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의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마위라고 있죠 마위라는 게 있는데 마위는 사실은 천안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천안지역입니다 그건 좀 특별하게 뭐 서울 한양이나 있었을 거고 시골에서 그냥 사람 치료하는 한의자랑 같이 치료하고 치료하고 예 하여튼 이 말에 대한 관심은 중국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 말은 귀 아주 귀족적인 그런 취향이라고 할까 그런 심미적인 그런 대상이기도 했고 부의 과시이기도 했고 뭐 우리 동화에도 보면은 뭐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뭐 나타나가지고 뭐 신데렐라 공주님과 뭐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뭐랄까 구귀의 상징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제후나 왕족들은 그 명마 명마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 타고 다니기가 아까울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타고 다니기가 아까울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감상용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뭐 요새 식으로 말하면 뭐 외제 승용차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 명마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아끼고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보다는 소가 더 훨씬 그 애정머린 그 대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워낭 속에 그 영화 그 소를 아끼는 농부의 그 모습이 정말 잘 표현이 된 걸 저도 봤습니다만 서민들 그렇죠 중국은 지금 서민이 아니라 이건 말을 관상하고 말을 좋아하는 굉장히 비적적인 거죠 서민하고는 관계가 없죠 서민들은 말을 물론 말도 농경에 쓰긴 합니다만 소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죠 보통 서민들은 뭐 한국에서는 소가 거의 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말을 말을 소유한 분들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큰 대갓집들 있죠 그런 집에는 진짜 마국간도 있고 말을 매두는 말뚝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면 구경을 해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매두는 그 말뚝이 있는 정도 집은 대단한 집이죠 대개는 뭐 말이 아니라 선비들이 타고 다니는 건 노새 뭐 이런 건데 그 작은 그 뭐야 나귀하고 말하고의 잡종이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가볍게 타고 가는 마실 가는 정도로 타고 다니는 노새 정도 그런데 말은 이제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고존에서도 말 이야기가 참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논어에도 보면 마국간이 불탄 이야기가 나오죠 공자께서 외출을 한 동안에 마국간에 불이 났어요 공자가 돌아와서 그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오죠 마국간이 불타건이 상인호와 분문마하시다 그게 이제 사람이 다쳤는가 물으시고 말은 묻지 않으셨다 그게 논어에 나오는데 이제 그 대목을 우리 그 조선에서 상인호부와 하시고 문마하시다 이렇게 끊어 읽어 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린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는가 아닌가 를 물으신 다음에 말을 물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정통 주사학자들이 노발대발한거죠 당신이 뭔데 주자보다 뭘 잘났다고 감히 주자가 다른 해석을 했는가 이래서 사문난적으로 모른거죠 마국간이 불탔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다쳤는가 를 물으신 다음에 말도 상했는가 라고 묻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소위 정주학의 해석은 말을 묻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공자의 어떤 인문주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마는 그게 과연 현실에 부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공자에게서도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었어요 물론 재산을 아까워한다기 보다는 그것도 본인이 타고 다니는 아주 가까운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또 말이라고 하는 건 영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에도 보면 권끄에 빗마지정이라고 해서 앞말의 그 그 고든 절개 이걸 대단히 칭찬을 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인류 문명의 발달에 끼친 영향은 정말로 지대하죠 말이 있음으로써 원거리 원거리를 빠른 속도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족국가의 발달을 촉진시키면서 대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극단은 원나라 제국이 있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활한 원토를 자랑했던 원제국도 말을 타고 가능한 거죠 다른 동물은 안 돼요 소하고 낙타는 그렇게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갈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그 역참제도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에 갔다고 하죠 그거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면 아마 한 석 달 정도 걸렸는가 봐요 유럽 대륙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원나라 대도까지 오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렸던 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걸렸을 거예요 빠른 속도로 올 거예요 석 달 정도 그런데 말을 타고 오면 얼마나 걸렸다고 역참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질주하는 거죠 한 칠판 심리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또 가나사도 질주하고 그러면 얼마 걸렸다고 하더라 일주일인가 파리에서 대도까지 오는데 네 굉장한 빠른 속도로 옵니다 일주일 더 걸리나요 안 믿게 되는데 길이 지금처럼 뭐 석탄한 길도 아니고 선왕인데 아 근데 원나라의 그 특징 중의 하나가 역참제도라는 게 있어요 역참제도를 길을 열어둔 거예요 옛날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유라시대로 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말이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딱딱 끊어 가지고 참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역말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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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오면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말을 타고 달렸다고 하면 그런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게 공자가 말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말이 끄는 수레죠 수레를 타고 가고 그 제자들은 옆에서 수행하면서 가고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천안천하도 천안도 천안을 돌아다니는 그림을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수레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공자는 수레 안에 이렇게 계시고 제자들은 옆에 수행해서 이제 걷고 이런 모습으로 전쟁할 때도 수레 전차가 수레거든요 예 전국시대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무인들이나 장수들은 이제 직접 말을 타고 막 빵속도로 달렸겠지만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뭐 걷는 속도 비슷하게 뚜벅뚜벅 그렇게 갔겠죠 뭐 모든 그 수행원들이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달리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아쉽습니다 거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예 자 오늘 수업은 그 21장 한 차례죠 168조 예 인간의 지식은 혼란을 불러드립니다 예 참 어 사실 인류문명의 이 발달은 지식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식을 만들어내고 정리하고 전수하는 데서 이게 비롯된 건데 장자는 어떻게 보면 반지식주의적인 태도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오늘날의 현대 과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춘추전국시대 또는 성진시대 또는 하은주 저 상구시대의 지식에 대해서 이 도가에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하자면 인류 지식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가 비판하는 지식이 있고 도가가 추구하는 지식이 있거든요 오늘날 보면 다 지식인데 아마 본인들은 좀 구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도에 관한 지식 또는 청도에 관한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비판당하는 지식이 아닌 거죠 자 아무튼 한번 좀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며 금고를 따는 도둑을 맡기 위해 밧줄로 금고를 꽁꽁 묶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둔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혹시 도둑이 들까 무서워 금고를 꽁꽁 잠가둔다는 거예요 큰 왕 자물쇠를 따라놓고 또 그 위에다 밧질로 칭칭 감아두는 거죠 이것이 소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금고문을 딸 수 없는 거죠 그게 지식인 거죠 이게 지혜고 이게 협력한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큰 도둑은 어떻습니까 금고를 등에 쥐고 전체를 등에 쥐고 도망간다는 거죠 어쩌고 이가 없는 거죠 금고를 못 따게 하려고 칭칭 감아매뒀더니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간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더 걸작인 것은 도둑이 그 금고를 들러매고 가면서 이게 밧줄과 자물쇠가 튼튼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도중에 열리면 어떡하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참 장자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비웃음이 걸작입니다 걸작이야 걸작이죠 주인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밧줄로 감고 왕자물쇠를 채워놓고 했는데 도둑도 그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묶어가지고요 금고 열리면 어떡해 이걸 걱정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라는 게 도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셈이 아니겠는가 작은 도둑은 왕자물쇠를 보고 쩔쩔매겠지만 큰 도둑은 오히려 즐거워 한다는 거예요 고맙네 나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 세속에서의 지혜라는 것은 큰 도둑을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 아니겠는가 큰 도둑 이게 아는 것이 문제죠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것이 병이었던가 아는 게 힘이었던가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게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없었는데 아는 사람은 도둑질이 가능해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반응하죠 영어할 수도 보면 그렇죠 그 근구를 아무리 꽁꽁 보안장치를 해도 보안장치를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보안장치 모르면 못 들어가죠 정확하게 그걸 어디에 어떤 보안장치가 있는 걸 아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걸 허점을 노리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일은 큰 도둑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겠는가 참 황당한 이야기죠 도둑 인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죄 중에서 가장 뭐 큰 죄라고 할까요 가장 시원적인 죄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도둑질인데 성인이라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도둑질의 시종이 아닌가 네 아주 참 불경스럽게 짝이 없죠 네 어째서 그러하다고 하는가 옛날 제나라에서는 이 제나라가 나왔네요 제나라 발해만 연안에 있는 나라고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 지역입니다 연나라 제나라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웃간의 다구름 소리 개 짖는 소리가 한가롭게 서로 들렸고 이게 이제 다구름 소리 개 짖는 소리가 한가롭게 들린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느냐 하면 평화롭다는 그 상징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게 노자 80장에도 보면 나오는 말인데 개견상문 개소리 닭소리가 서로 들리지만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노자의 이상사회를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마을 같은 데 가면 꽃끼오 하고 다구름 소리가 한가롭게 들리는 거죠 다구름 소리 또 개가 왕왕 지는 소리가 한가롭게 들려요 왜 한가롭게 들리냐면 다른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리가 들렸다면 개소리 닭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이 다구름 소리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일이 없는 마을 한가로운 마을 평화로운 마을이죠 사방 이천리 지역의 강에서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사방 이천리 이천리를 왜 말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중국의 황화나 양자강 같은 큰 지역에는 아마 강 유역이 이천리에 달했다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강이 굉장히 큰 강이죠 강폭이 길은 곳이 1km입니다 1km 황화는 어느 정도가 황화는 넓은 지역이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폭만 4km예요 심리입니다 강폭만 심리 그런데 이게 황화라는 게 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류로 가면 물길이 없어져 버려요 달류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퇴적물 때문에 황토 퇴적물 때문에 물이 사라져요 배도 수심이 얕아서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좌초돼 버리는 겁니다 달류 현상이 일어나고 달류 현상으로 인해서 황화 물줄기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오면 삼각주가 발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이 막혀 버리니까 그래서 황화가 살아있는 용의 비유가 되는 거죠 4강 이천리 지역에 관해서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쟁기로 밭을 갈아 일구며 평화롭게 살았다 이게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앞서 나왔습니다 저는 인류 문명의 발달 순서가 이렇다고 봐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로 시대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사회로 접어 들어가는 거죠 어로 시대가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안가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고 왜 해안가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냐 첫째는 소금을 얻을 수 있고 둘째는 아주 편안하게 단백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초들 비타민C 라든지 해초가 비타민C가 많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탄수화물이든 단백질든 이런 영양분들을 바닷가에서는 그야말로 손쉽게 주울 수가 있어요 농경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농경은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가축이 있어야 돼요 가축이 있어야 농경 사회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깊이 땅을 뒤집어 엎는 심경이 필요한 거죠 심경이 없을 때는 소출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뿌려 가지고는 잘 그렇게 많이 복식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게 갈아 엎으면서 이게 이제 가축과 철기문명이 같이 이게 응용이 되어 가면서 이제 농경 사회가 아주 발달을 하는 거죠 그물로 물고기 잡고 쟁기로 밭을 갈아 엎으면 평화롭게 살았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요순시대 같은 시절인 거죠 해가 뜨면 나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쉬네 임금님의 힘이라는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이제 격양가라고 하는 노래죠 사방에는 성을 쌓아 잘 닫아두고 종묘사직을 세우고 이게 이제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고 작은 골들을 다스렸으니 모두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참 평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인께서 잘 가르치사 그물로 물고기 잡고 쟁기로 밭을 갈아 엎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섬을 쌓았지만 전쟁은 없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죠 도둑들만 좀 막는 정도겠죠 종묘사직을 세우고 국가의 상징물을 세우고 기강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크고 작은 골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제 체계 국가 체계를 형성을 한 거죠 이건 모두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 거라는 거죠 공자께서 또는 맹자께서 또는 육아의 성인들께서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또는 탕왕 뭐 이런 훌륭하신 성황들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준 덕분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성자라는 자가 하루아침에 군수를 죽이고 그 나라를 훔쳤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국사 세계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야 비일비재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저 상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뭐 비유를 들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가장이 된 일과 빚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었고 그는 지혜롭다는 성현들의 가르침까지도 싸잡아 훔쳐버렸다 그냥 정치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왕좌를 뺏은 정도가 아니라 성인들의 가르침까지도 자신의 업적을 치장하는데 써버렸다는 거죠 훔쳐버렸다는 거죠 싹 깡그리 다 훔쳐버렸다는 거죠 결국 전성자는 도둑이란 오명을 얻기는 했으나 자신은 요순과 같은 편안함을 누렸어요 나중에 훗날 도둑이라는 오명을 벗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작은 나라는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그렇죠 전성자가 제나라 여기 보면 각주에 나와 있죠 제나라 대부가 제후 제나라의 제후를 죽이고 땅을 빼앗고 나중에는 제나라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공자의 논호를 봐도 대부들의 바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거기에 계속 접시되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계속 하극상이 진행되어 와가지고 공경대부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고 공경대부의 피라미드식의 계급 신분질서가 있는데 대부는 사실은 귀족들의 말단이에요 근데 이 대부가 정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대부가 그러니까 왕 밑에 제후가 바로 해가지고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일 이게 이제 천주시대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지나쳐가지고 제후 밑에 공경들이 제후를 하극상하다가 나중에는 대부가 공경을 하극상하고 제후를 하극상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논호에도 보면 뭐 대부들의 바로 이야기가 숱하게 나오는 거죠 네 숱하게 나오죠 그래서 공자가 늘 그 대부들의 바로를 탄식하는 거죠 네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됐는가 그걸 계속 탄식하는 거죠 그는 지혜롭다는 성년들의 가르침까지 또 싸잡아 훔쳤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억적으로 이 성년들의 그 말을 빌려가지고 자신을 치장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쿠데타는 정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작은 나라는 감히 비난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비난하면 바로 엄청난 재앙을 당할 테니까요 큰 나라도 감히 보라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제 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대국이라 하더라도 감히 제 나라의 왕이 된 이 전성자를 나무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국가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12대를 계속해서 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12대면 적어도 300년 300년 동안 제 나라를 다스렸어요 대부가 대부가 이런 하극상을 일으켰다 이자야말로 제 나라를 훔치고 아울러 성년에 가르치까지 훔쳐서 도둑의 몸을 지킨 꼴이 아닌가 그러나 한번 따져보자 세상에서 일컫는 진리나 지혜라는 것이 큰 도둑을 위해 만들어둔 짱이 아니겠는가 지혜나 지식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큰 도둑 작은 도둑은 이제 이걸 잘 이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큰 도둑은 이걸 거꾸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둑이 금고를 지고 가면서 자무쇠 제대로 담근 거야 걱정하듯이 네 그런다는 거죠 세상에서 칭송하는 완벽한 성인이란 큰 도둑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겠는가 세상에서는 성인을 완벽하다고 칭송합니다 성인은 거의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의 영역에 거의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인간 쪽으로 잘 보지를 않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 그렇다고 해서 신과 같은 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는 있으나 성인이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죠 옛날에 용봉은 목이 베어졌고 비가는 가슴이 갈렸으며 장훈은 창자가 잘렸고 자서는 거꾸로 매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봉 창훈 자서 이런 사람들은 충신들입니다 임금님에게 간원을 하다가 이런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용봉을 목을 베어버리고 바른말하니까 비간은 가슴이 갈려졌고 은나라 때 비간입니다 주임금이 폭종을 인사하니까 왕자 비간이 충원을 올리자 가슴을 갈랐다는 거죠 성인의 심장은 구멍이 7개라는데 한번 보자고 네가 그렇게 성인인가 보자고 가슴을 갈랐다는 이야기예요 장훈은 창자가 잘리고 자서는 거꾸로 매달리고 다 비명행사를 당한 거죠 현명하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그 몸이 도죽당함을 면치 못했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자 도척의 부하가 그에게 물었다 도척이 또 나왔네요 그 9천명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천하를 휩쓸고 다녔다는 그 도척입니다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야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그러자 도척이 대답했어요 어디라도 도가 없는 곳이 없는 이라 집안에 숨겨있는 물건이 있는지 알아맞힘이 성이요 야 참 먼저 들어가는 게 용이요 뒤에 나오는 것이 의요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게 지이며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이니다 야 이건 뭐 거의 정말 성연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말을 정말 잘했어요 이게 우리는 성스럽다 성이라고 할 때는 뭔가 그 초벌적이고 신적인 어떤 덕성을 이렇게 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지만 원래 이 성자의 뜻은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성자가 그래서 성인이라는 말은 옛날 고전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뜻으로 씁니다 이렇게 어 오늘날처럼 막 대단히 그 신비로운 어떤 그 뭐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신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가 지혜로운 사람 정도의 의미로 썼던 말이에요 성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뭐 귀재도 있고 입구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들을 줄 알고 잘 말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능력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용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예 두려움 없이 앞서 나설 수 있는 게 용이죠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러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감한 믿음이라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예 먼저 자기 부하들 먼저 나가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 문단속 잘하고 다시 나오는 거죠 뒷정리하면서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게 지이네요 이게 지이라고 하는 글자는 예 이게 지식의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직자가 미래를 아는 능력이죠 될지 안 될지 그 미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공평하게 나눈 것이 인이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공평하게 나눈 것이 인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지의용 성에 이 오덕을 갖추지 않은 채 큰 도둑이 된 자는 없었느니라 큰 도둑은 이게 다 유교에서 아주 그냥 그 성연의 덕으로 그 떠받드는 이 다섯 가지도 또 도둑들에게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활발이 없게 만드는 정말 말솜씨를 보여줍니다 1호 1호 보건대 선인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고서는 행세할 수 없지만 도촉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행세할 수가 없다 공자가 말하는 성인의 도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도다 이 말이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성인이 천하의 도를 편다고 떠들었지만 그 결과는 선한 사람은 적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이롭게 한 것은 적고 해로운 일이 더 많다 그 말이죠 성인이 천하의 도를 편다고 떠든 결과는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선하고 의의롭고 그렇게 된 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를 더 초래했다 노자에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결과는 같은데 약간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잃어버린 다음에 사람들은 덕을 찾게 됐고 덕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한 품성을 높이게 되고 그런 인자한 품성을 잃어버린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미덕을 또 찾게 되고 의로움이라는 미덕을 세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예의를 찾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퇴화해 나간다고 노자는 말을 했는데 장자는 그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로 한 거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실이고 숭망치안이라는 말이죠 노나라의 술이 묽어지면 한단이 포유되며 요거는 이제 고사가 있는 말입니다 노나라의 술이 묽어지면 한단이 포유되며 그 말은 이제 거기에 좀 붉은 글씨가 그 주석인데요 초나라 선왕이 제후와 모임을 초청을 했습니다 다들 모이라고 초나라 선왕이 얘기를 했는데 노나라 공공이 늦게 온 데다가 이게 덜 발효된 술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발대발 해가지고 노나라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술이 묽어지면 한단이 포유된다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중국 고전에서 즐겨 쓰는 표현 방식이고 중국 사람들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적인 고사를 가지고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툭 만들어 쓰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 여기가 그 말이구나 알지만 모르면 이제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즐거운 어떤 그 뭐 수사학적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소린가를 좀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그런 식의 표현법을 즐겨 쓴다는 거죠 이건 결격이죠 솔직한 말로 언어적인 그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사자성어를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사자성어를 아는 거나 중국 사람이 사자성어를 아는 거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사자성어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면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대부분 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중국 문화를 잘 아느냐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가령 뭐 삼고초리오 오월동수 이런 말 우리는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 써보십시오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좋아합니다 당신은 중국 중국 문화의 정말 정통하고 중국통이다 그리고 나라가 친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또 중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자성어입니다 특히 고사성어 고사가 섞여 있는 이 성어들을 중국 사람들이 즐겨 쓰고 그걸 어떤 직적인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나면 큰 도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성인이 나면 큰 도둑이 일어나죠 충신이 나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충신이 안 나는 것이 좋은 때죠 충신이 나면 전쟁이 나요 아니 원래는 전쟁이 나니까 충신이 나는 건데 성인을 부정해버리고 도둑들을 놓아주어야 비로소 천하는 다스려진다 천하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도둑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인을 부정하는데 먼저 힘쓰라 그 말이죠 야 이건 뭐 참 너무 두려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입니다 성인을 부정하지 않고는 도둑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계곡물이 말라버리면 골짜기가 비고 언덕이 무너지면 못이 메워진다 성인이 죽어야 도둑이 생겨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강한 빛을 쪼이면 쪼일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그 말이죠 결국 성인을 존중하면서 천하를 다스려 보았자 그것은 결국 도척같은 큰 도둑을 높이고 이롭게 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죄를 만들어 불량을 재료하면 그 죗박을 훔쳐버리고 저울을 만들어 무게를 달려면 그 저울을 훔치고 도장을 만들어 신용의 증거로서 하면 도장까지 훔치며 인위를 해석하고 도둑을 바로잡으려면 인위마저도 훔쳐버린다 인위가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위가 범죄자들의 장식품이 되고 특히 왕을 시해한 자들의 장식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 쇠고리 하나를 훔치면 사형당하고 나라를 훔치면 제후가 된다 제후는 인위를 대걸문 앞에 내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훔친 제후는 인위를 자기 집 대걸문 앞에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혀 불인불위한 자가 수많은 사람을 피를 대신 흘리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놓고서는 자기는 인위하다고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맨 끝까지 남아서 이득을 챙기는 자는 더욱 가락한 자다 그 말이죠 큰 도둑을 쫓아다니며 제후를 죽게 세우고 인위를 훔치며 죄와 저울과 도장을 훔친 자들은 상으로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해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고 도끼로 위협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도척 같은 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해서 도둑을 막을 수가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성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물고기는 못을 떠나면 안 되고 나라의 이기는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고 한다 성인이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이니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롭게 하는 도구를 보이지 말라 그 말이죠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지식의 본질이 아닐까요? 인간 지식의 본질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로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큰 도둑이 그치게 되고 보배를 내버리고 구슬을 깨버리면 좀도둑이 생기지 않고 작은 도둑은 이제 진주구슬, 옥구슬을 훔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심표를 태우고 도장을 부수면 백성은 소박해지며 죄를 쪼개고 저울대를 부러뜨리면 백성은 다투지 않게 된다 이게 사실 서공명은 지중해에서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장사 생각은 죄를 쪼개고 저울대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이게 국가 간의 무역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죄를 쪼개고 저울대를 부러뜨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물교환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 간의 호의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나눠주게 될까요 이게 인간이 과연 그런 존재일까요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좀 장자의 글이 대단히 통렬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죄를 정확하게 되고 저울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서로 부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류 문명이 더 발달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구 문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천혜의 평화로운 바다 그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 중동, 부가, 부리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문명을 교류하고 이롬을 나누고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구 문명이 발달해 왔다는 거죠 천하의 성인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백성들과 함께 의논할 수가 있게 된다 법을 없애버려야 비로소 의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이 강요된 이 자구이적인 특정 사람, 특정 개파, 특정 인물의 이익을 그냥 집도생을 해놓은 법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비로소 참여를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국가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법을 세운 사람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딱히 맞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대전이라는 법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진 사람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가진 자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죠 육류를 근절해 버리고 피리와 검은고를 불살라 버리며 사광의 귀를 막아버려요 사광은 음악가의 대표적인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입니다 사광 소리를 잘 들었다는 거죠 요새식으로 말하면 절대음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광의 귀를 막아버려야 천하 사람들이 스스로 귀가 밝아져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이 소리는 뭔 소리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듣지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음악 수업이 꼭 이랬던 거 같아요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암기만 했지 음악 자체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사광의 귀를 막아버려야 천하 사람들이 귀가 밝아져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또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자연이 내는 소리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음악 소리가 뭐가 그렇게 듣기 좋을까요 마치 당의정과 같은 거죠 먹기 좋도록 듣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연의 소리 또는 백성의 소리 또는 자연 또는 하늘에 내는 소리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재물론의 철로의 지로의 일로의 비유이기도 한 거죠 하늘에 내는 소리를 네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기껏 해봐야 사람이 내는 소리 정도를 듣고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위적인 장식을 없애보고 오색을 흐리며 오색을 흐리게 만들어야 돼요 오색을 선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색을 흐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주의 눈을 아교로 붙여버린 이게 눈 밝은 사람의 대명사가 이주입니다 눈이 밝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주 아교로 붙여버린다면 못되게 만나요 당달공사를 만든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의 눈이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 고리와 먹줄을 부수고 그림새와 곱자를 버리면 이게 이제 건축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인데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수의 손가락을 분지르며 공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장인의 대표자입니다 장인 기술자의 대표자입니다 비로소 온천하가 스스로 재주를 갖게 된다 요새는 다 전문화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을 개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외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계속 의존적으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문명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분업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냥 혼자서 만든다면 몇 십억이 들어도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분업 시스템을 갖추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뛰어난 재주는 서툰 듯하다 이게 정말로 뛰어난 재주는 천혜의 무봉식으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 라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사회 전체로 볼 때 이게 특정한 기술자의 현란한 솜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서툰 솜씨 하나하나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뛰어난 재주라는 거죠 백성들이 서툰 재주일 망정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뛰어난 재주가 된다는 거죠 도대체 문명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이건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증삼과 사추의 행시를 깎아내버리고 이건 다 어진 뭐라고 할까요 증삼은 공자의 도를 전하는 큰 학자 수제자이고요 사추는 춘추시대 위나라의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위대한 정치가 사추 다 훌륭한 성현에 속하는 분들이죠 이런 성현들의 행시를 깎아내버리고 말 잘하는 양주 묵적의 입을 틀어박으며 양주 묵적 이분들이 말을 잘한 분이냐 이분들이 말을 잘한 분이냐 달변가냐 웅변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유교와 전혀 다른 논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가 없어요 양주 묵적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유교의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양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싶고 하라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묵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나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양주나 북쪽은 유교를 비웃죠 유교는 차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나의 아버지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마을부터 우리 나라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세계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올 수가 없죠 자꾸 나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양주 목적의 입을 틀어막으라는 말은 논리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달변가라는 뜻은 아니고 말을 들어보면 탐복을 하게 돼요 동양에도 이런 사상이 있구나 이런 코스모폴리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폭이 넓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주와 북쪽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위를 물리쳐버리면 비로소 천하 사람들이 덕이 다 같이 현묘하게 된다 사람들의 눈이 타고난 그대로 밝게 되면 천하가 흐리멍텅해지지 않게 되고 타고난 그대로 밝게 되면 천하가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가 다 똑똑해진다 총명해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귀가 타고난 대로 밝아지면 천하가 얽매일 것이 없게 돼요 이게 지금 얽매해 버린 거예요 또 엉뚱한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중독이 되었거나 세뇌가 된 거죠 사람들이 타고난 대로 지혜를 갖게 되면 천하는 미혹되지 않으며 타고난 지혜가 있어요 직관력과 영감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근데 이것들이 흐려진 거죠 뭐에 흐려졌느냐 소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흐려진 거예요 특히 유교적인 지식 유교적인 지식이 인간의 지혜를 타고난 지혜를 흐렸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하게 되듯이 유교적인 지식에 길들여져가지고 타고난 본인의 지혜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타고난 대로의 덕을 지니면 천하가 치우치지 않게 된다 증삼 사추 양주 목적 사광공수 이주는 모두 밖에다가 자기의 덕을 뽐내면서 온 세상을 혼란하게 한 자들이니 성인의 법이 전혀 소용이 없다 그대는 지극한 덕이 펼쳐지는 시대를 알지 못하는가 옛날 용성씨 대정씨 백황씨 중앙씨 율륙씨 여축씨 헌원씨 혁서씨 존노씨 추경씨 복씨 신롱씨 때에 이건 전설적인 상황들이라 이게 어느 시대 때 사람이고 무슨 일이야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득한 상고시대에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말입니다 백성들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끈을 묶고 의사를 표현해도 충분했고 이게 결승 문자죠 몇 가지로 끈을 묶어서 의사를 표현했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계속 결승 문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자의 시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끈을 묶어 가지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정말로 중국에 결승 문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세계적인 시간에 배운 것은 패니키아인가요? 패니키아 서령 문자죠 서령 문자 북한과 남미에 있던가요? 남미에 있던가요? 네 결승 문자 근데 중국에서도 진짜 결승 문자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음요 양요를 주역에서 음요 양요를 양요는 이렇게 툭 풀어놓은 것 음요를 매듭지어 놓은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인지는 저로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먹는 대로 맛있게 여겼고 입는 대로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하게 조미료를 할 필요가 없고 장식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는 대로 멋있어요 각자의 습속을 즐기며 각자 사는 데를 편안하게 여겼어요 내가 그냥 사는데 동굴 같은 곳이지만 이게 나는 편안하고 이게 나의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이나 개 울음 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가까웠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오가지를 않았다 이게 폐쇄적인 사회인데 이게 노자에서 바로 이 나라를 이상적인 사회처럼 표현을 한 기절이 나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욕심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고 은원 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오가지를 않았으니 이런 시절이 가장 잘 다스려진 때였다 지금은 굶주린 백성이 목을 길게 내리고 까치발을 하며 사방을 찾아보다가 어느 곳에 현명한 이가 왔다면 양식을 둘러매고 쫓아가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백성들이 왕을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남부여대하고 어진 임금을 찾아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백성들은 국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 국경이냐 세금을 누구한테 내느냐에 그런데 이게 국경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장벽을 쌓고 못나가게 딱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백성들을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 안으로는 자신의 풍로를 내팽개치고 밖으로는 섬기던 임금을 버린 채 국경선을 넘는 발자국이 이어지고 수레바퀴 자국의 천리바퀴까지 이리저리 얽히게 되었다 꼭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선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철격을 쌓으려고 했던 국경선을 보는 것 같아요 이는 우에 있는 군주가 지혜를 좋아한 잘못 때문이다 우에서 지식을 좋아하지는 도가 없다면 천안은 크게 어지러워진다 지식을 좋아하고 도가 없으면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지식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도가 없어요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삶의 좌표 진정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세계는 더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인간은 더 떠내려다닌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되는 줄 아는가 사람들이 활과 쇠내 그물과 주살 이게 전부 다 사냥하는 도구들이고 전쟁하는 도구들이죠 활과 쇠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무기가 활 아닙니까 활이죠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하고 쇠내는 활을 개선한 거죠 쇠내 방아쇠를 만들도록 석궁이 있죠 석궁의 노리새 뭉치를 쇠내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쇠내가 이게 활이 더 강할 것 같지만 쇠내가 파괴력이 더 좋아요 발사 속도도 빠르고 더 멀리 나가고 더 치명적입니다 그물과 주살 그물을 아실 테고 주살은 뭘 보고 주살이라고 합니까 화살 끝에다가 실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쐈다가 잡아당기면 거기에 박힌 물고기든 새든 같이 끌어당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 사냥한 노행물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그게 주살입니다 이런 도구에 관해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새들은 하늘에서 어지러워지고 새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활로 쏘고 그물로 걸고 주살로 쏘고 이러니까 낚시바늘과 미끼그물과 어망통발에 관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지러워져요 물고기들이 갈 곳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바다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목책과 함정과 그물과 덫에 관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 짐승들이 수풀 속에서 어지러워지고 짐승들이 갈 곳이 없어요 속임수와 독설, 괴변, 사기와 같은 말재주를 부리는 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논쟁 속에서 판단이 어지러워진다 장자는 말을 정말로 잘합니다 이게 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들을 그냥 다 묶어가지고 유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장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장자가 조선시대에서는 베스트셀러였다고 보는데 소리 없는 베스트셀러였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말을 잘하기 때문이고 왜 이렇게 말 잘하는 걸 배우려고 했냐면 과거 시험을 잘 보려고 한 거죠 아이러니지 장자는 과거를 가장 미워한 사람이었겠지만 이런 말솜시를 배워가지고 장자 과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사륙변여문을 잘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천안은 매번 크게 어지러워지고 있으니 그 죄는 지식을 좋아하는데 모든 결론이 다 보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지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 장자 당시에 소위 지식이라는 것이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의 전파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지식의 전파자 공자입니다 공자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사학을 여는 분이죠 그 이전에는 국학밖에 없었어요 국립대학 국립대학 국립대학밖에 없었는데 공자가 비로소 사학을 열어가지고 주나라의 관악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인의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가르친 것이 유교가 된 거죠 그 유교가 거꾸로 역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거 배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말잘하게 이게 언변을 거기서 막 서로 배우면서 말을 엄청 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더 어지럽힌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배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더 세상을 어지럽혔다 더 도덕질을 더 많이 했다 그 말이죠 아이러니죠 법을 치밀하게 만들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 같은데 더 도덕질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178조 가장 반지성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반지성적인 도둑의 대표 도척의 입을 빌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란 결과적으로 혼란만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꾀의 불가함을 여러 역사적 사례와 노자를 인용하면서 논파하고 있다 쇠고리 하나를 훔치는 자는 사형당하고 나라를 훔치는 자는 제후가 된다 이게 쇠고리 하나를 왜 얘기했을까 쇠고리요 이거는 그 철기문명 초기 철기문명 시대에 있어서 이 쇠부치 하나가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걸 상으로 줬는가 봐요 쇠고리나 남자들 여기 혁대에 붙이는 버클 같은 거 있죠 혁대에 붙이는 버클 그런 것들을 아마 상으로 많이 줬는가 봐요 그게 굉장히 편리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또 그 당대에는 처음 보는 그게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말기나 철기시대 이 부분이 이게 청동기나 철기를 쓴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청동기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희귀하게 그것들을 생각하면 소중하게 다루었는가 봐요 그래서 쇠고리 하나가 거의 보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이 규정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쇠고리 하나를 훔치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쇠고리를 훔쳤는데 왜 아무 가치도 없는 걸 훔쳤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쇠고리는 귀물이에요 철기시대에 있어서 굉장한 귀물입니다 보물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지 모르더라도 귀물이에요 그럼 뭐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죠 금 한 덩어리 훔치는 기억쯤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당시에 과학기술의 총화이기도 하고요 쇠고리 하나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에 빵 하나를 훔친 것으로만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귀물이다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79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에서 도척 같은 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해서 도둑을 막을 수가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성인의 잘못이다 라는 말은 앞의 2장에서 천하를 양보하겠다고 찾아온 요인금을 보고 호유가 나를 뭘로 하느냐 하면 벌컥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 성인과 도둑이 같은 부류인데 당신이 뭔데 나와가지고 나를 도둑놈의 영수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화를 낸 거죠 그 다음 달락으로 가서 보시면 성인을 부정해버리고 도둑들을 놓아주어야 비로소 천안은 다스려진다 성인이 죽어야 도둑이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말도 우리의 상식을 전복시키면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꼬집고 있다 아마도 성인이 죽어야 도둑도 생겨나지 않는 이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장자의 말을 조선시대에 이 권혜 선생이 글로 적어 옮기는 데에는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장자의 말이라고 인용을 하긴 한 거지만 그 당대에 아주 극에 달한 여러 가지 당쟁과 사회 부조리의 문제를 권혜는 지금 장자의 말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은유고 비유고 자 그 다음에 180쪽으로 가서 넷째 줄을 보시면 마우저뚱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입지를 우려받은 내부 응본파를 몰아낙게 일으킨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사회주의와 모순되는 것으로 규정해버리고 그 실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잠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유교 불교 동교 등의 종교가 주 타겟이 되었으나 주적은 공자에게도 초점이 모아졌다 유교의 종교성은 불교 동교보다도 떨어지지만 유교가 귀족 동권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웠다 격렬하게 전개된 공자 비판 운동 속에서 역사 이래 최고의 성인이라 떠말뒀던 공자 사당, 공자를 연구한 전적 등 수많은 예술품과 역사 자료 등이 홍의병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불태워졌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잠깐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대행 때 진짜 붙였던 포스터입니다 진짜로 붙였던 거예요 이게 모방품이거나 복제품이 아니에요 그때 썼던 포스터인데요 비린비공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인표와 공자를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보수관료주의의 대표로 이제 대변자로 이 공자격화운동을 격화운동이 아니죠 공자 파괴운동이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설명을 보면 도촉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공자입니다 공자가 이제 논어 맹자 등의 이런 사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선전하고 도촉한테 불려 나와가지고 엄청 매도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저도 사실 이 그림 봤을 때 두려웠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색깔도 벌건 색깔을 써가지고 문화대행면도 실제로 붙이고 홍의병들이 말하자면 지주계급들 그 다음에 치식인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비판할 때 썼던 그런 포스터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해 보면 금나라 때 1214년에 농민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곡두를 습격해 가지고 공자의 그 뭐 저 구택이나 뭐 이런 데로 아마 파괴를 했는가 봐요 그 장면을 이제 그린 장면이고 여기 지성이라고 적혀 있는 현판은 이제 공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성인 중에 가장 지극한 것 이런 이제 모습들이 문화대행명 때 공자를 어떻게 봤는가 또는 공자로 대변되는 유교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마 중국 역사상 공자가 저렇게 모욕을 당한 것은 아마 최초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5.4 신문화운동 때도 공자격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저 정도는 아니죠 이건 뭐 공자가 완전히 사기꾼 늙은 사기꾼 노예한 사기꾼으로 그냥 뭐 매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사회주의 그 혁명 속에서 공자로 대변되는 전통 전통 문화 전통 사교 방식 전통적인 세계관을 타파하자 라고 하는 취지로 저런 비린비공 운동이 일어났는데 물론 저게 뭐 공자 개인만을 뭐 매도한다기 보다는 동권 잔재의 대명사로 이제 공자를 든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도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도쪽이 공자를 아주 그냥 신랄하게 공자의 정체를 그냥 뭐 천하에 만천하에 폭로하면서 저 사기꾼의 모습을 저렇게 폭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네 공자는 그 인표는 뭐 그리고 유학자도 아니잖아요 유학자도 아닌데 이제 보수관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자와 같은 무죄로 이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 도쪽이 오히려 주인공으로 민중들 백성들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정직한 어떤 장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공자는 노회한 사기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참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림인데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저 그림을 대한민국에서 공개한 것은 제가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봐요 예 인표는 사실 저 뭐 별로 못했덩 네 네 뭐 크게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망가다가 뭐 예 예 뭐 높게 맞아서 죽긴 했지만 예 예 이게 아마 그 저도 뭐 그 대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 저 그러니까 항미 원조 6.25 사변 때 이제 인표가 말하자면 이제 그걸 뭐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자기들도는 이제 승리했다고 말을 하면서 아마 세력이 굉장히 커졌던 모양이에요. 그걸 인표가 문화대혁명 도중에 보택동이 유소기라고 하는 인물도 비판해서 숙청을 해버리고 인기가 커 나가던 유소기와 인표를 아마 숙청하는 수단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표가 가족과 함께 도망치다가 고비사막에서 격추당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 어떻게 된 일인지는 맞겠죠. 정부에서 발표하겠어요. 그래서 2000년을 모시던 성상과 무상들을 때려부수는 10년 동난 동안에 전 인류 문화예산의 70%가 불에 타버렸다는 말이 떠돈다. 이게 문화대혁명 때 부서진 문화재가 중국의 70%가 아니라 전 인류의 70%에 달하는 문화재가 합해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누가 조사를 제대로 수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한 말이겠지만 상당한 타당성이라고 할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파괴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파괴했죠. 전통적인 것 기존에 백성들을 억누르던 것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중국에 여행가서 보시면 절이나 사당이나 이런 종교 건물들 이런 것들에 가서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상들이 조금 유치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는 너무 금빛이 찬란하거나 거의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거의 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복구한 겁니다. 거의 다. 원래 있던 것들은 문화대혁명 때 다 부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로 폭발해 주는 것 그런데 좀 기회가 든다는 게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모태통이가 지금 모태통이를 제일 일로 보잖아요. 어떻든가요? 중국에서는 이해가 안 나요? 중국 사람들의 지식인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일반 민중들은 모태통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역시 무산계급의 대변자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태통에 대한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태통에 대해서 공도 반이고 과도 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과가 반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 것 같아요. 공단 제도 교육의 결과죠? 하여튼 그 모태통에 대한 평가 부분은 사실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금기에 반한 부분이고요. 문화대혁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천안문 사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금기 부분이에요. 모태통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금기입니다. 금기.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민주사회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특히 문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책에도 제가 적었습니다만 백성이 관리를 비판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180쪽 아래쪽에 보면 친구끼리 비판을 하고요.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을 비판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태가 비일비지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중국 문화대혁명 세대들에게는 공통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문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아픈 장소로 남아있어서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아예 안 해요. 금기이기도 하고 차마 말하기가 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아버지 고발하고 라는 게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유민재판이라는 게 유민재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장 유교적인 어떤 가족주의 이것들을 그게 가장 나쁘게 말하면 파괴를 담아놓은 거죠. 자식은 노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정직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숨겨주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공자는 그런데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자 이 장이 좀 길었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22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사회주의 정직이로 말 당 당 당 당 당 당 당